이런 씨발 쓱쌍이 야 쓱쌍이 씨발 내가 해야 된다 진짜 그 야비 걔 그 뭐야 그 블러드 그 이렇게 군인 쓱쌍이 그냥 걔 그 제가 할까요? 야비 쓸 줄 아세요? 그니까 못쓰시면 제가 할게요 내 내 걔 갖고 놀아요 진짜요? 네 그러나 죽으시면 어떡할라고요 내 걔 갖고 놀아요 내가 할께요 닌자랑 애기는 좀 아니지 원코인인데 최대한 확률이 높은 걸로 해야지 닌자로 닌자랑 애기로 하자고? 아니 아니 그럼 원코인 못할걸요? 아우 왜 못하면 되지 아 닌자 안되지 진짜 닌자는 진짜 캐릭터가 너무 안좋아 위라 캡틴 캡 살이 켜져 잠깐만 소리 조금만 올려야겠다 아니 저 사람이 캡틴보다 아기가 더 쉽다고 했어 나 그건 개인차거든요 저, 저한테는 캡틴이 더 쉽더라구요 아기가 나랑 캡틴밖에 몰라요 아기가 안좋은점이 이게 스포타가 하단이라서 특정보스한테 매우 약하거든요 아기 좋은거 같은데 리치가 길어갖고 리치는 별로 안길 아니 그러니까 위라 다음에 아기였어 그건 개인차고인데 저는 아기보다 캡틴이 더 좋은거 같더라구요 나는 얘밖에 모른다고 어 데포 데포 아 아니 무슨걸 몰아야 되는데 이거 모는건 아는데 일단 데포로 죽고 둘이나 쳐맞아 일단 커튼에서 죽을리는 없으니까 나무삼 어 어 와 어우 예 와 피스톨 블러 던지면 안된다네 어 큰일났다네 아까 없어요 내가 블러 때리면 되니까 블러 데미지면은 아니 저 불이 좋은게 모든 캐릭 중에서 저 태식이 사거리가 제일 길어가지고 다만 단점은 발동이 좀 느리지 않는거 아 아 이럴 시발 딸던지 시발 아 아 불어 볼론도 달려나요 파이어 닌자로 할 때 됐지 나 닌자로 잘했어 한참할때는 닌자로 할 한참할때는 잘했는데 끝판은 시발 답이 없다 닌자로 와 끝판 그것도 야비가 있어요 인지는 있는데 구속으로 몰아야되요 영상맞는데 그니까 제가 인투랜드 영상맞거든요 나도 봤어요 근데 그거 닌자로 끝판 보스게임 깼는데 거의 죽을랑말랑해가지고 깬게 아니더라구요 맞아 그거 나도 그거 봤어 내가 여기서는 안좋다고 나 여기 너무 안좋다 그거 닌자로 마지막 보스 맨아래로 간다는 맨아래 거기 맞아요 거기서 앱있어서 한번 넘어트린 다음에 잡은 그 닌자는 능겨봤어요 닌자로 한번 한번 능겨봤다 근데 닌자는 잡아서 던 던질때 그 딜레이가 너무 커가지고 더 시기를 때려야돼 구속으로 몰아가지고 검사 검사지세요 여기서 여기가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버티면 그 보기라우니까 보기부터 드시고 배가 제일 잘 쏘는거 같은데 물 쏘는 애하고 여자 물 쏘는 애하고 여자 물 쏘는 애 아 어게이 야리걸리나 버리고 죽밥 생각해보니까 캣펀게임은 주인공 주인공을 너무 안좋게 만드는거 같아 캐딜락 대 캐딜락이 제일 뜨고 그쵸 그리고 죽이고 고기 드세요 얘 내가 이거 불 맞추면 끝나는데 그냥 뚱딱 고기 드세요 저 위험하니까 얘 불 맞으면 끝나요 그냥 빨리 와봐요 아 제쪽으로 아 제발 내 쪽으로 좀 넘어와라 제발 제발 화면 얘 불 맞으면 끝났어요 원래 내가 얘 야비한다고 화면 화면 화면만 찾아요 오케이 걸렸습니다 야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야 저거 다 비웠다 역시 와리가리는 준비 여기 아냐 여기 뒤에 존맨이 존맨이가 나한테는 그거라고 상성 상성 이 개 존맨이 그렇게 빨리 가면 개 안나와요? 개 괜찮아요 채우가 얘 얘 얘 얘 얘가 싫어 파이널 파이팅 배니마루 배니마루 셀미 셀미 셀미의 얼굴이야 이게 이게 파이널 파이팅 그거더라? 코이즈 맞다 코이즈 뛰어넘은 이거 오케이 나 이거 나 어릴 때 처음 어제 일찍 잤어요 어제 그 원컷 끝나고 바로 잤어요 아 조엔맨 끝나고 바로 자가지고 어 잠시만 나 위험하다 이거 여기 에너지 있잖아 왼쪽한테 제가 오른쪽 에너지 먹어요 다 먹어도 되고 어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오케이 제가 오른쪽 맡아 어 따닥이 따닥이 안된다 캡틴 코마드로 따닥 안되면 게임 끝인데 오케이 걸렸네 오오 때리지마게 호호 가버리 아 조금대 아까 쪄 으아 진짜 너무 많잖아 에너지 먹고 어차피 진짜 이름 사스케네요 나 지금 천지를 먹다 켜놔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힘들텐데 아니 시가 이정도하면 존나 잘하는거 아냐 처음하는거 지금 진짜 내 생각에는 천지를 먹다보다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혈황이 더 줄 것 같은데 아 원코 여기 요고 요고 하나씩 먹고 튀죠 인자 인자 스킵하죠 하나씩 먹고 튀어요 아 이스퍼티 아 슈발 엔젤리너스 보스 야비 걸게요 천지를 먹다 나 아까 내판까지 노다이잖아 오케이 왼쪽 무사시 처리 아 오른쪽으로 저 보스 야비 오케이 에이 제가 때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큰일났네요 아 너무 쉽죠 오 잠시만 아우 글러가니 슈발 방했는데 이거 아니요 글러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때리고 있다가 어차피 에너지가 기니까 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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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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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잖아요 네 끝난 거 같은데 끝난거 한 3개 정도면 오케이 끝났어 아무도 없어 끝났어 끝났어 끝! 와아 오케이 이걸 보면서 캡콤 캡콤 제작진들은 얼마나 허무할까 열심히 만든 게임인데 파이널 파이트는 내가 10분만에 끝났는데 걔는 뭐야 이건 뭐야 인생에 회의감을 느끼겠는데 이건 뭐야 10분만에 끝나는 게임은 뭐냐고 너의 숨소리가 들린다 주황으로 가면 로우 피해주고 그걸로 2명 같네요 부숴버려 죽빵 날려 어디 가노 어? 아이 바른 보소 다 죽었어? 난이도가 왜이래 파이팅! 멀다 멀다 펭 멀다 왼쪽이 있으신데요 멀다 제발 걸려라 아 안걸리네 딱 서 새꺄 불 때려줄게 어 잠시만! 아 나 윈도우 업데이트 차가 아우 진짜 오케이! 어 뭐야 늦게 싸웠다 뭐야 저거 아 두개 없다 두개 키 설정 안했다 두개 눌러야된다 방금 방금 왜 맞았냐면요 윈도우 정품이 아니거든요 정품이 흰칭하다고 계속 써 새끼야 계속 쓰면 넌 죽는다 땅쳐 그렇지 땅을 치세요 그렇게 와우 그렇게 땅쳐요 내가 내려야죠 초콜릿을 먹어요 끝났네요 땅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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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왜 안끝나 땅쳐 아니 뭘 켜놔 천지를 먹다가 켜놔는 좀 아니다 아 사람 죽여라 죽여 3점 2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 3점 2가 어렵더라고 3점 2 3점 2? 3번도 뽑는데 원코인으로 못가져 20권 마지막 전스테이지인가 와 아 난 난 조잘한건데 몰라요 조성 조성하네 할 줄 몰라요 나 3점 2는 안해봤어요 플러스가 유튜브에서 영상봤는데 위에 있더라구요 캡틴 풍화도인데 4인풀인데 체력 안먹고 노다이 원풀 한 5년된 영상인데 호흡이 잘 맞더라구요 역시 게임은 호흡이야 진짜 진짜 제일 놀랐던게 도풀 도풀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으아악 거기서 한 대도 안 맞겠는데 나를 죽여라 그냥 어 상충근데 그거 저거 공략보면 금방 되어요 저는 야 나 어제 공략 그거 2시간 보고 한 10시간 해서 끝맞는거야 여기서 맞으면 안돼요 여기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갈까요 네 천천히 최대한 안 맞으면서 가야돼 몸을 사려야돼 그때도 별로 안맞았는데 목숨 여유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니 천천히 가는게 문제와요 천천히 가면 가는데 이거 좀 시간 지나면 왼쪽에서 모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예 알아요 나는 이거 난 이 지랄 안야되는데 대포만 뺏고 바로 공략 나 여기서 웬만하면 안 맞는데 오 저거 제일 잡았다 예예 던지고 나는 대포보다 얘가 짜진다 나는 근접해서 맞으면 짱하잖아 내 상성이 근접해 근접해 예예 오오 예예 오오 오 이런 애가 또 쏘아 오오 오오 우리가니 오오 오오 나라도 별로 안 맞았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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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잡 아니 대 아니 저럴때 구속에서 대포잡이가 죽으면 내가 대포를 들이게 해 천천히 이거 먹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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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자 나 아 쟤 피씬됐다 아 쟤 피씬됐다 아 맞네 아 도대체 한데도 안맞은거 와리가리 거시지 그랬어 네 안거리고 안거리고 싶다 쟤 쟤 보라색올 야 빠른다 날라차기야 여기서 맨 아래에 탔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그 자리가 나왔려나 오케이 위로 거기서 해 이거 아니야 이거 파이어 따닥이 잘되니까 초반에 와리가리 초반에 와리가리 나 걸줄 아는데 내가 잘해야되 야 파이어 오 뭘 맞은거야 오오 조심조심 내가 뭘 맞았는지 몰라 드라킥이 맞은거야 드라킥이 맞은거야 드라킥은 그쪽에서 다 막아주잖아 오 저 검은색 별로 안남았다 나 여기서 죽음 진짜 게임 많지 따닥딱 따닥딱 따닥따 다 에너지 없네 나 이건 2분이 났네 2대1이니까 끝났네 끝났네 오케이 나이스 박수가 나와 플레이다 이거 메니에 붙여서 딱 달리세요 알고있어요 빨리달려요 저번에 안달려서 내가 맞았어 빨리달려 4인플에선 이거 야비 못하는 사람이야 빨리달려 스킴스킴스킴스 루 ł 에어어얼 네 kyd 마빈이 Bend 창 Autob cannot 쓰여넣 koş 길다 CIA Valve emary enemy Burning 야비 뱀 빠류 이 fünf 구 JOHN warz 지 야 이 아기야 할 줄 알아 자 일단 음벼수를 마시면서 동전 꽂고 음벼수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총 들었어 가버려 가버려 예 알아서 오겠죠 야 오늘 테딜랑 원코 해야죠 나 그때 원코했는데 그때 2인풀하고 6판부터 저 혼자 했잖아요 나 혼자 원코하는데 원코했어 판나로 1판이라서 공룡이 바보같던데 아 공룡이 너무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면 안돼 안좋아 공룡이 잘 넘어지면 안좋다고 여기 여기 예 나 팔이 짧아가지고 이게 안될수도 있어 공룡이 없네 빠라바라빠빠 빠라바라빠빠 이거 어렸을 때 1스테이지에서 다 게임오브를 못했을 때 짰나? 아 얘만 차렸네 아 얘만 어 얘얘얘얘 10맺는건 AB로 피해보고 딱 총 근데 얘가 남자래요 악이 그만 악 악? 악이네요 야 여기서 무섭게있죠? 네 왼쪽 맞췄어요 왼쪽 아니 무섭게있으면 안돼 그냥 같이 이렇게 아까 그 대장처럼 애들이 밀려서 올라와요 왼쪽 맞췄어요 왼쪽 알았어요 왼쪽 칼잘은 제가 왼쪽에 칼잘 한명 더 나아요 아 위치 위치 나간다 아 구석에서 벽치기가 나을거 같은데 아 잠시만 아 위로지 그니까 나 벽치기가 더 나을거 같애 지금 이래되잖아 결국에 벽에서 아까 그 여섯판 대장처럼 저렇게 상대하는게 좋은거 같애 따라 와 나 얘한테 던지기참다 이거 나 원래 이거 안맞는데 왜이러지 아 아 아 유스포 죽이네 아 근데 도플에서는 인프라 할 경우에는 티격만 잘나오면 되잖아 얘 죽을게요 왼쪽에 체력줘요 체력 네 알고있어요 아 얘죠 네 하나씩 먹고 백보자비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에너지 안깍게도 많아 아 아 원래 거기서 안맞는건데 어떻게 할래요 이게 열어볼까요? 아니 쟤야야 알았어요 굿 아 아 점수 차이 보소 슥쌍이 어 얘 슥쌍인데 나한테는 슥쌍이야 얘 야 제프쌍지마 오늘은 슥쌍기가 아니라 어 걸렸다 헐 가는가요 가나요 바로 아 풀렸다 바로 가나요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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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티 예 제가 너무 긴장했네 아 자 침착하게 여기 자 여기 두개 눌러주시고 좋아 끝났네요 파이어 파이어 한번 전기로 가버려 엇차 내가 먹었나 괜찮아요 어차피 좋아 여기서 그때 죽었었는데 맨 밑에 네 처음에 네 오른쪽 왼쪽 전기죠 여기 전기 또 나오겠죠 파이어 티킬 좋아 나이스 베니바로 포레다 베니바로 포레다 여기 안쪽에 들어가있는게 안좋은가요? 안쪽에서 맞아요 쟤 날라차는데 사버를 뒤로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스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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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잘 뺏어야 되죠 자 첫번째 여기서 잘 뺏어야 되죠 여기도 안나오나? 나올까라 탈거 한데로 못 던지 오 오 나이스 와 어 안 나오나? 끝났나? 이게 난가? 전체를 가면 되겠지 이게 나와 한 번 더 나와겠죠? 이게 안나와 어 어 어 어 출발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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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지네 왼쪽으로서 왼쪽으로 밀린다 이거 한 드세요 체리 안 드세요 체리 안 드세요 체리 안 드세요 아직 강화 끝났으니까 보고 적당히 먹으면 돼 체리 안 드세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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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발 남겨놔야되요 그래야 따라간다는 얘를 쏴야되 그래서 다 남아지거든요 이래 같은 경우에는 한 발 안 넘겨주세요 자 밑에 두 마리 저에는 치는 게 없어요 오 오 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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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와 일로 all 오 와우 와우 어 먹어버렸어 어 미친거 아냐 마지막 어떡해요 뭐 먹어버렸어요 예 잘 못 먹었어요 아, 망했다, 씨. 아, 나 이거. 망했네. 아, 오가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네, 아.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요. 아, 미친 것 같아, 아. 자, 얘, 얘. 얘, 일대일로 합시다. 얘, 내 일대일로 잡을 수 있어. 너무 아까운데. 어, 와, 진짜 반응들이다, 짠하다. 야. 야기같은 경우는 좋겠다. 점프게릭하면 좋겠다. 야! 반응보소? 반응보소, 반응? 아, 이거 마깝다. 와, 노다이 아깝다, 이거. 반응보소? 진짜로 아주 뭐해, 너. 자, 와. 제가 먹어야겠다. 바로 먹을게요. 먹어요? 어디갔어, 나. 와, 진짜. 재밌어요, 체리, 체리. 먹어봐, 그냥. 어디갔어, 나.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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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어, 두개 눌렀잖아. 존나, 진짜. 키반응이. 키반응이 너무 늦다. 죽기 전에 한 번 썼다. 아싸. 코만도 들어올 것 같아. 아, 저 왜 저랬다. 아싸. 아, 놀아있네, 이거. 아싸. 좀 돌아주세요. 에잇. 다 죽어라, 근데. 에잇. 에잇. 아, 쉬우면 조금만 더 못했을 때. 괜찮아요. 끝났죠? 예아, 뭐 이제. 아, 미안해요. 그걸 처먹으면 바로. 참. 아, 그 밑에서. 에너지 만들라고. 누르고 있다가. 아, 그게. 좀 애매한 게. 저기 나온 자리에 에너지가 나오나. 젖혀있으면. 공격하는. 먹게 돼. 그런 거. 에너지를 뭐. 그냥 먹. 먹어가지고. 여자 더. 그. 만들려다가. 막 누르고 있다가. 먹어버렸어.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밑에 에너지가 겹쳐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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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자리에 에너지 넣으면. 참. 난 뒤에서. 이거만 쓰면 되는구만. 이. 막부크는 야비. 퀸메이요. existe. 자. 어떤그래. 어떻게. 뭐 영상 만드셨어. 또 상황이야. 테딜라하고 원카 하신다. Especially me. 그냥. commitment. 그냥 뒀었어요. 그냥 grasp. 자, 구석으로 몰아서. 어어. 어차피 대장이야. 뭐Da Porath 간다니까. 노다이가 딱 있네. 그. 크네요. 아 아 아 예 짠바리 거세요 얘들 천천히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칼을 안 던져요 위에서 아 저거 아 나 칼던진 됐잖아요 굿차 으야차 아 아 끝났네 으샤 아 아 왜 야비 실패할 것 같은데 내가 할까요 내깨 세잖아요 근데 내깨 돈만 세잖아 아 근데 그 타이밍은 좀 해 원래 이인야기가 있는데 한쪽이 타이밍 잘 모르는게 아 설마 야비 야 화면만 맞추면 되니까 난 스틱키 뿌어지라 야비 우아 난 화면만 맞춰주면 되니까 내깨 존나 세 나는 던지고 불까지 맞는다 상관없죠 센터에서 두개 누르면 되니까 상관없죠 지금 체력이면 제 티싸게 쓸 때에요 상관없어요 오오오오오 두개 누르면 되잖아요 얘 너무 트리 내가 잡을게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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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원콘 노다이가 아깝다 아까 그거만 안 먹었어 너 아까 에너지를 내가 먹어가지고 노다이 실패했어 엑스메이셨네 엑스메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깝다 자 캡틴 코만더 넷풀 원코인 아 이거 노다이가 타고 되렸냐 노다이가 좀 아쉬운 판이었어요 체력이 그거 접촉이 있어가지고 정말무셨네 그래가지고요 아 아쉽네요 일단은 캡틴 코만더하고 녹화 좀 할게요 끝